방송 들어가기 전에 매일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시겠지만 이 도둑놈들 시리즈 부정선거를 해부한 지금은 참 평범한 단어가 됐지만 이 책이 나오던 지난해 연초부터 도둑놈들이나 이런 제목을 쓰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이 보고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지금은 보통명사가 됐지만 그때는 굉장히 좀 크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좋아하는 점은 이런 소신입니다. 이렇게 그냥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은 도둑놈들이라는 제목이 평범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한 해 전에 여러분들 도둑놈미들이란 단어는 상당히 어실어실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한 두 달 됐네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이 책은 참 잘 쓴 그런 세계사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회찬 씨. 이회찬 씨 이렇게 하면 굉장히 노회하다 이렇게 표현이 들고 또 어떤 분들 좀 엄융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에 첫 번째 거의 공식 행사할 겁니다. 원로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인물이 이회찬 씨입니다. 두 분이 다 이 씨니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이회찬 씨는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4.15 총선 당시에 이회찬 씨는 당대표였습니다. 당대표였는데 그리고 이제 소위 4.15 총선에 선거 부정 문제를 직제상 보게 되면 가장 톱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회찬 씨고 이회찬 씨가 아마 전 모를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가장 선거를 잘 아는 선거 사기가 어떻게 일어났고 누가 주도했고 이런 것을 이회찬 씨는 가장 빠삭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이회찬 입에서 좌파 장기 집권 20년 논 50년 논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노해하고 때로는 좀 제 같은 사람한테는 좀 엄융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세월이 앞에 장사가 없는 것처럼 많이 늙었네요. 사람이 늙으면 여러분 아시죠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오늘 이회찬 씨가 이런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식사모임의 첫 당 원로와 해동이기 때문에 피스 뽑기 이후에 너무나 저한테는 좀 상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협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4월 10일 총선의 승리 조언을 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스 뽑기 이후에 당 원로를 모신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시계를 4년 전으로 되돌려 가지고 이회찬 씨가 2020년도 4.15 총선을 이끌 당시의 당대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원내대표가 구로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런 586운동권의 아주 대표주자인 이인영 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척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사무총장 당 3역이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이죠. 이 윤호중 씨 이 세 사람이 이제 4.15 총선을 이끈 거죠. 그리고 선대위원장이 이낙연 씨고 이낙연 씨가 선대위원장이죠. 이낙연 씨가 선대위원장입니다. 이낙연 씨가 선대위원장을 그때 당했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kbs mbc sbs에서 이러면 출구 방송이 터졌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이낙연 씨가 이렇게 너무 떠들지 말라고 이렇게 좋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억지하는 그런 명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이제 4.15 총선의 주역이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이 주역을 그런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가 원로로서 처음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망감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뭐 다 선거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선거를 실무는 이분들이 안 하셨겠지만 이제 선거 승리기획을 했겠죠. 우리가 매석 정도를 심상정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4월 15일 총선 몇 달 전에 나를 방문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최소 160석 최대 180석 정도까지 지역구를 예상하는 것 같더라 알아서 준비해라. 이게 이제 심상정 위원이 이번에 낸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조작용 서브용 pc를 통해 가지고 덕표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몇 달 전에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무리 이런 국민들이 표를 줘 가지고 이렇게 정직한 표가 보조 db에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덕표수가 변조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여러분들 이번에 제야 h님이 공을 들여서 이렇게 주신 이 자료가 정말 대단한 자료지 않습니까 조작을 얼마나 야무지게 했는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 424개의 동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를 승리하지 않습니까 424대 제로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 0.5니까 2분의 1을 424개 곱한 거지 않습니까 뭐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컴퓨터가 폭발할 정도로 큰 수치니까 부산은 205개 대구는 239개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중북 제주를 다 합쳐보니까 202천 6개의 읍면동에서 다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누가 더불어민주당이 득표수를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선거구마다 다 여러분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마이너츠라고 그걸 다 더불어민주당한테 여러분 더해 줬으니까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전부가 여러분들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 어디입니까 이게 미래통합당 전부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 3,485개 읍면동 가운데 3,332개의 읍면동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를 승리한 거죠 어마어마한 수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술품을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들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인물들이고 이 인물들이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도 투표함에 투입했지만 결국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조작을 한 거죠 투표지 분류기도 사용했지만 가장 큰 몫은 서버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해서 숫자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핵심인물이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 이해찬 씨가 양정철 씨하고 이근영 씨 함께 어마어마한 힘을 부여한 거죠 비례연합 협상 정권도 위임하고 하루에 두 번 이해찬에게 상황보고를 하고 이제 이 양반이 4.15 총선에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1등 공신이었지 않습니까 양정철 씨가 그리고 이 양정철 씨 외에 이근영 씨 이근영 씨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했겠죠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 당시 여러분들 신문을 찾아보게 되면 이해찬이 양정철과 이근영 지명했고 양정철 다시 야인으로 조용히 지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민주당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해찬 전당대표를 만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양정철 씨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 사람들의 인력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양정철 씨하고 이근영 씨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를 부정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도 바뀐 게 없으니까 양정철 씨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친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친문 친문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문재인파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문재인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노력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양정철 씨가 그런데 이제 이해찬 씨를 만나 가지고 협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민주당은 친명 친이재명계가 여러분들 당권을 장악했지만 선거는 누가 장악했는지 아직 모호한 거죠 당권을 장악한 친명 이재명계가 선거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지는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내가 만일 이재명 당대표면 이해찬 씨를 만나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이해찬 씨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원로니까 양정철 씨는 양정철 씨나 이런 친명계가 이번 총선에 이길 수 있도록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중에서 의문이 많지 않습니까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서 전국 평균값인 조작값 15%가 적용이 됐으면 이재명이 이겼을 건데 어떻게 이런 신기하게 15%가 아니고 5%가 입력이 돼 가지고 24만 7077표 차로 윤 후보가 이긴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것은 당권은 친명이 장악했는데 선거는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냐 이야기죠 친문이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화에서 민주당하고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친명이 여러분들 집권하게 되면 친문도 좀 힘들죠 이낙연 씨 같은 분이 당대표를 지내거나 대통령이 되면 친문은 좀 이렇게 안심을 하겠지만 이재명 씨는 결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렇게 민주당은 민주당이지만 당권은 친명이 장악했는데 선거는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지 여전히 친문화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친문과 친명이 총선의 이익은 같으니까 협조를 하겠지만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문재인 복심 양정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구원 투수로 등판할까 문재인 캠프에 양청철 같은 사람이 없다 나 홀로 이재명 좋은 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성장 배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세상의 보통 사람들하고 결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낙연 같은 그런 분들은 그냥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친문과 친명의 그런 아주 대조적인 그런 현상인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이회찬 씨를 만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하고 이런 사건들이 다 겹쳐지기 때문에 한 번 선거는 누가 장악하고 있냐 친명이 장악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 선거가 타락한 데는 선거 제도가 타락한 거거든요 국민들은 생업에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닌들하고 여러분들 이 나라 일을 생각할 수 없고 나라 일을 좀 잘 하라고 여러분들 그 많은 세금을 들이대 가지고 국회의원 밑에 비서관들 몇 명씩 두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따져보고 싶은 것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거 제도가 변질되는데 그때 누가 누가 여러분들 그 중심에 있었냐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처음부터 이런 큰 구상을 가지고 선거 제도를 하나씩 접수해 왔느냐 이런 의문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지만 한 번 제가 자료를 추적해 보니까 이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이 2013년입니다 이 2013년부터 본격화되는데 2012년 2월 29일 날 아주 중요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이 통과됩니다 그 법률이 제 11374호 법률입니다 이 법률 안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분노하는 많은 중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들어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을 이틀 추가하는 것이 이때 포함이 된 겁니다 2012년 2월 29일 날 그리고 거소선상투표 도입하는 것이 제38조 2항 신설을 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통합선거인명부 도입이 제158조 3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2017년부터 좌파들에 의해서 선거가 여러분들 납치되는데 결정적인 제도적 환경이 2012년 2월 19일 날 공표된 법률 11374호인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추가됐고 거소선상투표가 도입됐고 통합선거인명부가 그때 여러분들 도입된 겁니다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겁납니다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일로 투쟁이 아니면 이 괴물이 돼버린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기가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그 제도가 우파 정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도 질타하지만 어떻게 당신들 이렇게 생각 없이 이런 제도를 다 통과시켜줬냐 그런 너무나 통절한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파 정권에서 현재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대부분의 대들부라든지 기둥들이 다 우파가 권력을 자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다 통과가 된 겁니다 이 사전투표 제도가 여러분들 이렇게 장착이 돼가지고 2013년부터 한 1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괴물이 된 겁니다 그 괴물을 퇴치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이것을 경로의 존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한국과의 제도가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지만 그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여러분들 기울게 되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여러분들 그 기울기가 더 심해져가지고 도저히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경로의 존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때가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법률안인데 여러분들 구글을 검색해보면 2012년 2월 29일에 공표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013년 1월 1일부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주소에 상관없이 선거일 직전 5일 전부터 2일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사이에 전국 어디에서든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서를 하고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비극이 여기서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극이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다 일상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좌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제도를 다 바꾼 게 아니고 우익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런 제도들이 다 통과된 겁니다 2012년 2월 29일은 이명박 정부 거의 막판 때입니다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첫 번째 선거는 2014년 대한민국 제6회 지방선거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선거일은 사실상 3일로 늘어나게 되고 투표율을 올린다는 명분 하에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거소투표 선상투표 이런 것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법률안이 바로 2012년 2월 29일에 통과된 법률안이 이게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김창식 국무위원 명형규 법률 11374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바로 거소 선상투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여기에 통합선거인 명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들 없이 나라일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여러분들 선거인 명부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2012년 12월 달에 통과가 된 겁니다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에 일명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이렇게 이름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선거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껏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특표소를 조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겁니다 이 법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이름될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관위가 이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사람들도 투표용지에 진본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하게 하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자신의 사인 개인 도장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 해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자수를 여러분들 검증하기 위해서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보관하도록 한 겁니다 이것도 없애버린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이 여러분들 법이 통과됐을 때 이 못법이 통과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관리규칙을 만들어서 개인 도장 날인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고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보관한 것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대단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뭐죠 법률을 위변조해버린 겁니다 기가 차죠 그래 내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공적 영역은 너무나 허술하다 이야기죠 그래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 나라 이름들 군인들이 전쟁을 제대로 치를지가 나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다른 데를 보면 너무나 구멍이 많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선거 부정 선거 체력들을 다 덮어주고 검찰이 침묵하고 경찰이 이름들 그냥 침묵하고 이런 걸 보면 공적 영역 가운데 어디에서 뭡니까 좀 잘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법인 2012년 2월 29일 날 관보의 신년 법률 17710호를 보게 되면 거기에 선상투표 거소 선상투표를 통과시키고 사전투표일을 5일 전에 이틀간 더해서 실질적으로 투표일을 3일로 늘리고 그리고 뭡니까 개인 도장 날인과 사전투표 용지에도 일렬번호를 여러분들 떼어서 선거인에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 장은 선거인한테 주고 한 장은 자기가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그리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이게 이명박 정부에 통과되는 겁니다 정당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여당이었습니다 이러니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들이 본인들은 이렇게 뭡니까 그런 제도 통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으로는 발전할 수 있으나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2012년 2월 29일 날 공직선거법 1부 개정안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하게 하고 이게 아마 전산상으로 신분지를 확인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이거는 프린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인 개인 도장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거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본인들이 전문가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완벽한 뭡니까 그 도구를 법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다 장악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의 핵심 독소조항 6개 독소조항 가운데서 2개를 딱 찝으면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임 이게 위조투표제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2012년도의 모법 자체가 개인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죠 절치선 일렬번호까지 여러분들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투표자 신분증 이미 투표 마감일 즉시 삭제 이 제도도 2015년에 만들게 됩니다 2015년은 박근혜 정부 때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승고와 관련된 제도에서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다 통과되는 겁니다 당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 때 너무나 이런 뼈아픈 부분입니다 이게 2014년입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사전투표 증지를 교부한다 이게 모법입니다 이것을 관리규칙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법은 훨씬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2015년에 또 하나 사전투표자의 신분증 이미지는 투표일 마감시간 이후에 즉시 삭제한다 이 모든 것이 사전투표자를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법들이 모두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통과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하고 사무차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 제도 개선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한 사람이 문상부 사무총장입니다 이 문상부 씨는 국민의힘과 굉장히 유착관계에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문상부 씨를 국민의힘 몫인 선관위원으로 여러분들 밀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분들 거절해 가지고 안 됐죠 그런데 문상부 씨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에 기여한 겁니다 2010년 사무차장 2012년 사무총장 2015년 상임위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된 가장 굵직굵직한 모법인 2012년에 통과된 시절에 이 양반이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을 지냈댑니다 실무는 사무총장이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 소위 사전투표 주도가 2013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 소위 2012년 2월 29일 날 이 모법이 통과될 때는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는가 하니까 이 문상부 씨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사무차장으로 진두지휘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다 설득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김용희 씨가 사무차장인데 여기 이제 선관위는 보니까 대개 이제 출세가 선거실장을 거치고 그다음에 사무차장 차관급이 되고 그다음에 사무총장 장관급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기 때문에 한 조직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냥 선거법에 관해서는 그냥 선거법의 그냥 도사들인 겁니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삶아야 여러분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정당은 이 2012년 12년 여러분들 법이 통과될 때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011년 12월이었고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가 2012년 5월이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14년 7월부터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 박근혜 황우여 김무성 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가 완전히 다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김무성 씨가 2014년 7월부터 여러분들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 굵직굵직한 것 중에 여러분들 바로 전자적 신분적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는 조항들 이런 것이 다 김무성 씨 때 여러분들 다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2014년 1월 17일을 보시게 되면 2014년 1월 17일을 보면 황우여 황나라당 대표 때 여러분들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라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뼈아프게도 우리가 열렬하게 지지해왔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산하에서 거의 다 제도적인 장치가 다 마련됐고 그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2017년대에 탄핵 이후에 이런 장악하면서 완전히 선거법을 뭡니까 그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탈취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 도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 제가 연구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적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의 백그라운드가 젊은 날 여러분들 경제학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계속해서 글을 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과학적 사고가 몸에 배여 있는 겁니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의 여러분들 원인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디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역으로 역산을 해 가지고 누가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에 크게 기여했는가를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그냥 끝내면 그걸로 뭡니까 그냥 덮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절하게 이러면 제가 비판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신의당 의원들이 인지했건 인지하지 못했건 간에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건 아니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건 간에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대한민국이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의해서 탈취당하는 제도적 털을 다 그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제도적 털이 여러분들 2015년도에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2017년도에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하에서 만들어진 제도적 털을 가지고 권력을 탈취해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문상부 씨입니다 대륙아주 고문으로 한국에서 선거 소송과 관련해서는 대륙아주가 이를 가장 많이 맡을 겁니다 선거안위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좋은 관계죠 아마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도 대부분 대륙아주가 아마 많이 맡았을 겁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서 이제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에 보면 2012년 사무총장 2015년 상임위원 2010년 사무차장 사전투표 제도가 제도화되는데 그때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문상부 씨입니다 문상부 씨고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사무차장 사무총장이 됐던 세계선거기관에 비해 a웹의 김용희 씨입니다 이 두 분이 본인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너무나 빼앗은 것이 이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이 돼 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홍력을 겪는데 선관위에서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했던 인물이 바로 문상부 사무총장이고 현재 대륙 아주 고문으로 계시고 또 다른 분이 김용희 씨 아마 지금도 세계선거기관에 비해 사무총장으로 계실 것 같은데 확실히 제가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 공적기관들이 참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업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딱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마어마히 거대한 이익집단이 돼버린 겁니다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나 손을 많이 댔기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투개표 과정의 전면 계획인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투표 직후 현장 수개표고 그런 대만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전면 세신되어야 되고 1961명의 여러분들 공무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런 거대한 개혁을 옛날에는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970년대 80년대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 나라 상황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선거 부정 공화국으로 그냥 오래 가다가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도를 보면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놨으니까 사전투표 제도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사전투표 제도를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다 만들어놓은 겁니다 관리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됐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누구를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참 나라가 이렇게 선거가 무너지게 됐고 그 당시에 책임자는 누구고 뭘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을 맹악하게 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한번 이렇게 정리정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관위 직원들이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nj세대는 절대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 같은데 관여하지 않고 그런 말들은 다 여러분들 일종의 장식이고 가장 여름 중요한 것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관위가 발표하는 득표수 자료입니다 그게 가장 최종적인 작품인 겁니다 그 숫자를 만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숫자 조작에서 투표한 사람 숫자하고 투표함 속에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가 다르다는 것을 오건우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 말씀을 가지고 소개를 한 겁니다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교부한 것은 2276표였는데 경기도지사선거 2022년도 일산동국 그런데 투표지가 나온 게 2776표다 이렇게 불일지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후적으로 추정을 해보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후보별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 투입이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가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발각된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현상을 또 한 가지 한 것이 교육감 선거 경기 교육감 선거의 일산동구의 식사동 사례입니다 투표용지는 분명히 3768표를 교부했는데 투표함 속에 나온 개수가 3853장이고 발표도 3853장을 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숫자 조작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를 오건우 대표께서 서울의 21개 지역에서 이렇게 투표에 참여한 사람 숫자하고 실물로 된 투표지 개수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다가 넣어가지고 개수를 조정한 그런 흔적들이 수없이 발견이 됩니다 개수조정은 전산을 여러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해오 분들은 이 개수조직을 딱 보고 여러분들 초창기에 이게 부정선거를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개수조정이 정확하게 딱 좌우가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으면 컴퓨터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를 맞추는 작업들을 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엑셀 파일 같은 다이로를 보면서 잘못 투입된 항목의 개수조정 항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개수조정을 했구나 하는 부분들을 초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오그노 대표가 투표 인원수보다 개표된 투표함 속에서 나온 것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전국에 3천 개 넘는 읍면동의 차이칱 그래프를 만들어주신 h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4.15 총선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4.15 총선에서 투표장에 참여한 사람 숫자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지 개수하고 그거가 불일치하는 것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만 이렇게 여러분들 딱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오은호 대표는 3구 대통령 승을 다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권이 뭔가 하니까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입니다 전국에서 다 여러분들 전산 조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산은 확정적 사실이고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은 그냥 가정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우상호 후보는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는 2,331명이 투표장을 찾았는데 투표지 개수는 2,332매가 나온 겁니다 부산 해운대가 하태경이름 당선됐던 좌제일동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투표에 참가한 사람 투표자 수 이꼴은 선거인 수입니다 관내 선거인 수가 3,611명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투표지 개수는 3,612매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개수 조정의 증거들인 겁니다 전산 조작이 일어났고 전산 조작이 일어났으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광주 광역시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선거마다 조작은 여러분들 몇 군데만 합니다 전체가 다 이루어진 게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이게 서구갑 송갑석 민생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기 안산 단원갑 경기 고양정 충남 공주 부여 청량 정진석 후보 그리고 여러분 전주병 김성주 후보 이상직 후보 전라북도에서도 이상직 후보 쪽은 손을 댔거든요 정동영 후보를 낙선시키고 이게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서 이게 다 뭡니까 숫자를 조정한 왜 숫자를 조정했냐 전산 프로그램 가동해서 득표소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를 제가 다른 걸 했네요 한 장 더 있는데 한 장 더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산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작 서브용 pc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보고된 후보별 득표수를 새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근호 대표는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루셨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jih님이 전산 조작의 흔적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번부터 10번만 보더라도 전국적인 현상인 겁니다 전국의 이름 추적하게 되면 전국의 몇십 군데가 더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숫자가 나왔으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주력부대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무슨 숫자가 오든지 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숫자를 발표하는 겁니다 100이 보고가 되면 110으로 이런 본인이 원하는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원하는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누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시를 내리는 특정 정치 세력이 원하는 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4월 10일 총선은 어떠냐 마찬가지로 원하는 득표수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필사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거부하는 겁니다 저는 안 받아들일 걸로 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선거관이 크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을 대는 것은 모두 다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인 일명 관외 사전투표 재외국민투표 재외공간투표 거소투표 거소선상투표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모두 다 손을 댑니다 재외국민투표는 한 3만 8천 표밖에 안 되는데 악착같이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착같이 해야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 악착같음이 국민의힘에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 좌파들은 어마어마하게 악착같은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악착같고 알뜰한지 재외국민투표가 여러분 한 3만 8천 표밖에 안 돼 3만 8천 표를 무자비하게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잘 살려면 좀 악착같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런 한동훈 씨를 보면서 공부는 잘하고 똑똑하고 머리회전도 빠르지만 심하게 남하고 붙어가지고 뭡니까 그냥 대결해가지고 뭡니까 상대방 거꾸로 때리고 이런 건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건 때문에 밀리나가는 겁니다 그래 세상은 공부 머리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북스마트 공부 잘하는 머리 스트리트 스마트 그 좀 현장에서 뭐 좀 잘해야 되는 거죠 투쟁이 투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내아이님 말씀처럼 좌파들은 엄청 악착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정권 등장했을 때 한 200명처럼 쳐넣지 않습니까 감방에 다음에 윤 대통령 그 정권 바뀌게 되면 그 사람들 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좌파들의 특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뻥튀기 부풀리는 거다 없는 죄 다 만들어서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재외 국민 투표가 한 3만 표 넘지만 재외 동포들이 아무리 투표해봐야 뭡니까 완전히 밥입니다 밥 이거는 몇 해 전에 제가 낸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시스템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을 전문가하는 분이 또 다르게 찾아낸 겁니다 이게 이게 여러분들 인천광역시연수월 민경욱 전 의원 국토반 상임 대표회가 여러분들 출마한 선거구에 이분은 또 다른 걸 찾아낸 겁니다 전산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확정명부가 정해지고 나면 그게 변경이 돼서 안 됩니다 유권자 확정명부가 인천 연수월에 17만 6,522표였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권자 수가 바뀌는 겁니다 17만 6,522표 변하게 없죠 그런데 재외 국민 투표만 458표에서 852표로 394표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체를 손을 대었기 때문에 개수가 안 맞는 부분들을 제외 국민 투표를 동원해가지고 아마도 개수 조정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갑자기 제외 국민들이 등록자 수보다 458명이라고 분명히 국가가 최종 확정명부 유권자 수인데 852명으로 증가했을까 선거 이전에 제외 국민 등재 숫자는 최종적인데 곳곳의 전산 조작을 의심케 하는 증거가 출연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도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선거 전에 확정 최종명부는 458명으로 분명히 발표가 됐는데 끝나고 나니까 852명으로 둔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컴퓨터를 그냥 도사들이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394명을 업해야 컴퓨터 작업이 종결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394명을 그러면 394명을 대했으면 어딘가에 394명만큼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발생한 겁니다 그걸 메우는데 제외 국민투표를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수는 잘못 투입된 투표자 항목에서 이름을 이용하고 크게 여러분들 뭐죠 자변과 우변이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제외 국민투표와 밥인 겁니다 394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정돈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인천연수월 선거 결과는 어땠냐 이 인천연수월 선거 결과는 민경욱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100장당 20장을 훔치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여러분들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 100장당 20장을 훔쳐가지고 두 사람 함께 훔친 것이 마이너스 4682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력 모하게 플러스 4682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제외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국외 부재자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더불임당 정의력은 111표를 받았고 민경욱 60표를 받았고 이정미는 19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작되어 있는가 하니까 민경욱와 함께는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12표를 훔치고 이정미와 함께는 4표를 훔쳤습니다 반올림 해가지고 그러니까 16표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정의력은 원래는 95표를 받았는데 111표로 뻥튀기를 해 주고 민경욱은 72표를 받았는데 60표를 줄이고 정의당의 이정미는 23표를 받았는데 19표를 여러분들 줄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껏해봐야 여러분들 훔친 표수가 16표거든요 16표인데 여기는 뭡니까 394표만큼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연수원 전체 여러분들 통계 자료를 개수 조정하는데 제외 국민투표를 동원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용한 게 몇 표나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선거 이전하고 이후 하에 확정적 유권자 수가 변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은 49개 지역이고 21,077표 부산은 18개 지역에서 5058표의 제외국 국민투표가 동원된 겁니다 대구는 12개에서 2,762표 인천은 13개에서 3,680표 광주는 전국적으로 제외국민투표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를 다 조작했을 뿐만 아니고 다른 조작으로 인해서 발생한 숫자 불일치 문제를 제외국민투표에서 가져다가 개수 조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거 이전에 확정된 제외국민 숫자는 66,402명이었지만 선거 이후에는 그 숫자가 139,64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때리 만드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산 조작하신 분들은 기계적으로 안 했겠습니까 숫자를 딱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발각될 줄은 생각을 못했겠죠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찾아내겠냐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 찾아낸 거죠 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또 새로 나왔네요 이게 여러분들 1번부터 10번까지고 이건 같은 거네요 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 투표자 수하고 전산상의 투표자 수를 검증하는 절차도 없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최근에 오늘 발표된 어제 발표된 그런 성명서에서 이 선거 문제의 실상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노조위원장인 한성정 씨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 종료 이후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창관인 앞에서 사전투표함을 계함하여 투표수가 발급기에 나와 있는 모니터에 나와 있는 투표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사전투표관리관은 관내 사전투표함을 계함하여 투표창관인 입회하여 투표수를 발급기 모니터 투표수와 비교해 주지 않습니다 전산상의 이름 투표지 숫자하고 실물 투표지를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4항에는 사전투표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게 했으나 제5항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여기서 투표 참관원칙의 위반 문제가 밝혀졌다 그러니까 개함했을 때 관내 사전투표의 실물 투표지 개수가 모니터상의 이름을 전산상의 이름을 개수하고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전혀 없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가장 여러분들 규모가 크죠 세기는 조금 우편투표보다 작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또 계속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안에는 한 번도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한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은폐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거가 타락한데 기여했던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거를 조작해왔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어떻게 타락해왔는가 1987년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처럼 규칙재정권을 획득을 하게 되고 2002년도에 그 말이 많았던 전자투표지 분류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9일 날 사전투표 본격 실시를 위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됩니다 법률제 11374호 여기에 포함된 세 가지 중요한 선거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도입하고 거소순상투표를 도입하고 당일 투표에서 5일 떨어진 날짜에 이틀간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실시하는 것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된 겁니다 2012년 2월 19일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주도하는데 가장 크게 여러분들 힘을 실었던 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당시에 사무차장이었던 문상부씨 문상부씨가 아마 이 점에 또 사무총장을 승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월 17일 날 인쇄 날인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여러분들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에 포함해 가지고 국회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의 개인 도장 날인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 겁니다 4번을 통해 가지고 위조투표지의 무한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2015년 8월 13일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적시 삭제 법령을 통과시킵니다 이 2015년은 2014년 1월 17일은 황우여 당대표였다고 2015년 8월 13일은 김무성 당대표 때입니다 5번 즉시 삭제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게끔 증거를 인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통합선거인명부 도입을 통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없게 만들고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이 바로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위조투표지 제작 사전투표자 수 확인 불가능 이런 법안들이 대부분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때 여러분들 다 통과시킨 겁니다 그게 너무나 개탄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적 하에 2017년부터 특정정당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의 선거를 장악해서 9분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코앞에 열 번째 부정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이 제도를 여러분들 추진하는데 가장 여러분들 다 선관위의 주요인물들이 다 기여를 하셨겠지만 그중에서도 현재 법무부인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계시고 국민의힘과 여러분들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상부 사무총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를 이어가지고 후임자인 김용리 사무차장이 크게 역할을 한 겁니다 정당은 박근혜 황우여 김무성 때입니다 그때 이런 작업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2월 19일이죠 2월 19일이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그때 가장 큰 여러분들 법안이 통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고 선거관리비원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선관이란 조직은 모든 조직은 조직 자체의 생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조직은 성장욕구를 갖고 있고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 자금과 인력을 더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금과 인력을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선거제도의 우월적인 그런 권력을 확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보다 본인들이 훨씬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계속 성장을 해온 겁니다 지금은 거의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처음부터 부정선거를 하려고 기획을 했다기보다도 선관이란 조직 자체의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보편적인 공적기관이 갖고 있는 속성을 여지없이 발행했고 본인들이 권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권력을 만들어진 대상들은 설설 길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 제정에 모두 다 협조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확장하게 된 겁니다 늘 강조하듯이 피조물이 만든 모든 조직과 단체와 기구는 권력이 집중되고 대형화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행위가 그대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대한 여러분 괴물집단 권력을 만들어주는 대통령을 만들고 시도지사를 만들고 시장군수구청장을 만들고 신전당대표를 만들고 대선후보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권력집단이 제도개혁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권력을 다 장악한 겁니다 그 권력을 장악하는데 선관위에서 잔뼈가 국을 건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고 그 가운데 문상부 씨하고 김용희 씨가 사전투표 전면 실시와 사전투표 제도가 여러분들 확장되는데 그때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조직의 확장을 위해서 기여할 때 가장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괴물집단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치인들은 우파 정치인들은 어떠냐 제가 의심하는 것은 우파 정치인들도 좀 재미를 본 것 같아요 작은 재미를 본 것 같습니다 작은 재미를 그러니까 선관위하고 여러분들 유착관계가 있었겠죠 선관위하고 유착관계가 있어 가지고 본인들의 부탁을 좀 들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권력을 빼앗겼을 때 나라가 이 소위 부정선거 세력에 포획된다는 것은 별로 생각 안 했겠죠 자기 시대가 계속될 걸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파 정치인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선거가 무너지는데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빼앗겨도 대한민국의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 황우영 당 대표 체제 김무성 당 대표 체제하에서 2013년도 사전투표의 전면 실시와 관련된 모법이 2012년도에 통과했고 그 이후에 인쇄 날인 신분증 이미 즉시 삭제 그 다음 아직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소위 헝급 관내 사전투표함 그 다음에 뭐죠 봉인지 이런 것이 다 뭐죠 그냥 무사로 다 통과되어버린 겁니다 우파 정치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부패하다 이런 인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일에 너무나 소홀히 한 거죠 선거를 선거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너무나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도가 다 이러면 이 사람들도 재미를 봤을 겁니다 큰 재미는 아니죠 누군가를 좀 당선시키는 도움을 받았거나 그렇게 해서 재미를 그리고 어이 행님 뭐 아우 이렇게 하면서 좋은 날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비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바로 2017년도에 그렇게 우리가 무심하게 얘기했던 선거법 공직선거법 제도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완전히 탈취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2017년 대선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2019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사구 보궐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당 보궐선거 모두 아홉 번 선관위를 장악한 정당이 모두 다 득표수를 만든 거죠 그 정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획적할 수 있는 제도적 털을 우파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재미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누르게 된 것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뭐죠 그당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지금 도달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바뀐 겁니다 지금 대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전투표제도를 존속하는 한 이 문제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 이후에 즉시 현장수계표라는 부분이 전국민운동으로 확산이 돼 가지고 그 소위 선관위 제도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당장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자 수 조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위조투표지를 금지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하는 것은 그냥 cctv로 찍으면 됩니다 뭐 개인 신상이 밝혀진다 이렇게 하면 상반식만처럼 찍히도록 그렇게 하면 투표소별로 몇 명이 여러분 투표했는지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조차도 선관위는 안 할 겁니다 이리쏭 저리쏭 빠지면서 왜 사전투표자 수가 밝혀지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투표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된 것은 사전투표자 수가 깜깜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cctv를 가지고 여러분들 상반신이 나오지 않는 그런 거라도 여러분들 투표 전면 실시가 안 되게 되면 그러면 뭐죠 표본이라도 이 제도를 실시해야 되는 거죠 이번 선거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2024년 4월 10일이 당일 투표가 있고 2024년 또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가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 며칠 전인 3월 29일이 되면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됩니다 선거인 명부가 그러면 여러분 강조했지만 이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가장 4월 10일 총선 이전의 최근판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한 가장 최신판이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이것은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선거인 수 기준으로 실제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15.43%였습니다 실제가 15.43%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22.96%가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a를 발표한 겁니다 실제로는 15.43%가 선거인 수 100명 가운데 15.43명이 투표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22명 22.96명이 선을 보인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를 7.49%를 뻥튀기하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37.473표를 확보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위조투표지 투입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산조작을 통해서 37.473표를 조작하고 동시에 뭡니까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37.473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투입한 겁니다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 투입한 것이 일어난 겁니다 이 표는 그냥 강서구청장을 넘어가지고 4월 10일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뻥튀기를 한 다음에 차액만큼 위조 사전투표도 확보하고 그만큼을 위조 투표자만으로 투입하고 전산조작을 하고 이렇게 이름들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름들은 언제 결정되는가 하니까 바로 선거인수와 확정되는 3월 29일이면 다 결정됩니다 그런데 선거인수는 이미 다 결정된 겁니다 선거마다 선거인수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대 선거의 선거인수입니다 총선에서는 4430만 대선에는 4419만 지선에는 4430만 그래서 뭐죠 이번에는 200석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151석 이상 해야겠다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선거인수가 딱 안 하기 때문에 한 4400만 정도가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 선거에 7.49%를 조작할지 8.5번째를 조각할지만 결정하게 되면 조작할 수 있는 표가 나오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을 조작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은 329만 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331만 표까지 투입할 수 있었는데 선거 사기 세력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표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240만 표만 조작한 겁니다 331만 표 조작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 된 겁니다 뻔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 4400만 명입니다 4400만 명에서 7.5% 조작할지 8%를 조작할지 9.5% 조작할지 그것만 결정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돌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크게 개의하나면서 200석을 넘길 거고 조금 눈치를 봐야겠다면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범야 세력들과 합쳐가지고 개헌이나 이런 걸 추진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 이번에 그렇게 참겠습니까 참지 않고 개헌선이나 모든 걸 다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가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가장 잘한 최신 버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론을 만드는 거죠 그 여론을 만드는 데 국힘당의 내분도 있을 것이고 김건희 사건도 이런 정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여론을 만들고 여론조사만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면 국민들을 깜짝까지 속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대로 정리가 되어가는 거죠 현재 여러분들 상황은 이제 오늘 성명서가 나온 것을 더 카르텔을 제작하는 카푸카님을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이제 나오네요 중앙선가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무총장이 검토도 하지 않았는지 상위법령을 무시하고 만든 하위규칙을 내세우며 인쇄 날인가름입니다 전 정권 대부분이 인정했다고 하는 행정안정부와 여당 공정선거제도 개선특위의 지속적 요구에도 주장한 내용을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인쇄 날인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위험을 부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도권에 이릅니다 국회의 의원들은 다 몸을 사릴 겁니다 그냥 국민의힘 특별위원회도 어느 선까지 밀다가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포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선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할 거란 이야기죠 좀 우울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 결과는 이미 결정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선거인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한 4400만에서 여러분들 4430만 4419만 4430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냥 4430만에서 얼마 위조투표지를 투입할지만 결정하게 되면 그게 맞춰서 전산 프로그램 돌리고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하게 되면 선거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이 모든 분석작업을 재야 전문가가 다 완결한 겁니다 이걸 찾아낸 거죠 37473표를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또 하나 이런들 자유애국신문들이 간절시켜야 되는 것이 사전투표자수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가장 값싼 방법은 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수 cctv 촬영을 공식과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비치하고 확인해야 되고 반드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해서 교부해야 되고 2012년 모법이 규정한 대로 사전투표용지의 일렬분을 절치위에 보관해야 되고 똑같은 겁니다 당일투표하는 거하고 사전투표가 달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왜 선거안의 이름을 다르게 하느냐 그건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왜 달라야 됩니까 투표는 투표인데 당일투표 가면 실물로 된 여러분들 선거인 명부에 날인하고 사인하고 투표용지 받을 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절치선 쬐가지고 한쪽 보관하고 그 다음 기표에 가지는 늦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달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2년 법에 이미 규정돼 있었고 관내 사전투표함 개함 시의 투표지수와 전산상의 투표지수를 상호 대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가운데 1번만 제대로 되더라도 1번하고 3번만 되더라도 선거 부정 문제를 상당히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거에서 핵심 포인트나 아클레스건을 계속 지적하고 여러분들은 단톡방이나 댓글도 남기시고 댓글로 남기시고 영상도 좀 이렇게 공유하셔가지고 총선에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선전해가지고 개연선이나 탄핵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까지 방어할 수 있도록 조작 못하면 국민의힘이 크게 이깁니다 조작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이름 드리고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가 여러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는 신관서적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세계역사를 기독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지필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굉장히 잘 쓴 책이니까 여러분 독서에 소양이 있으시거나 또 의지가 있으시면 킹덤북스에서 나온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만 도전해보시기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지난해에 완간한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이어 가지고 도둑놈들 시리즈 5권을 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오늘이 1월 22일이죠 월요일 날 또 여러분들 새 주제 준비해서 내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바쁘시지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정의가 성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여러분들 성리하는 그런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